해양구조대 베이워치의 부대장 리치 뷰캐넌은 두 아들에게 한가지 임무를 내립니다. 베테랑 구조대원 CJ 파커는 신입대원 맷 브로디를 테킬라베이 근처로 데려갑니다. 구조대 신분을 숨기고 위장수사를 진행하는 맷 브로디를 그는 서핑을 사랑하는 청년 지미 슬레이드와 친해지는데 그런데 그때 문제의 양아치 서퍼들이 나타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아치 서퍼가 시미를 향해 위협적으로 돌진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베이워치가 출동하자 양아치 서퍼들은 재빨리 현장을 벗어납니다 그 시각 본부에서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미치 뷰캐넌을 만나러 오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미치 뷰캐넌의 전 애인 스테판이었습니다 당연히 미치는 그녀를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미치는 스테판이가 베이워치에 남지 않길 바라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미치 뷰캐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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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가던 지민은 베이워치 신입대원 썸머 퀸을 만납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미와 썸머는 테킬라베이에서 만나 서핑을 즐기는데 저번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미가 해변에 다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양아치 서퍼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범죄를 계획합니다. 아침부터 스테파니는 미치 뷰캐넌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아침부터 스테파니를 만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미치 뷰케논은 과연 스테파니를 베이워치로 받아줄까요? 편지를 마무리하다 말고 미치는 테킬라 베이로 출동하는데 그런데 지미와 썸머에게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는 양아치 서퍼들 고생들은 아니, 이게 왜 일어나봐요? 고생을 얻어서이 아니라 비치에 대해서물이라 더 많아요 이거 마시기 뷰티에서 뵈는 히터올이죠 그냥 저희 둘이서 멀고ña 뵈고quier 그 일을ľ에 안 보여주세요 발전으로 얼마나 되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전으로 내버려 보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김밥인데 우리가 고생을 먹어야 보이에요 이제 이 모습은 나름을 보내해보세요 짐 이슬레이드는 철조망에 걸려 큰 부상을 입는데 상황을 눈치채고 바다로 뛰어드는 미치 뷰케넌 geri 되니 뱉이 화이트 다른 구전의 등에 조합이 뱉이 요리를 뱉이 우완 맷 브로디는 신입답지 않은 능숙함으로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베이워치 대원들의 활약으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한편 미츠의 결정이 궁금했던 스테파니는 그의 책상을 훔쳐보는데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해변의 안전을 위해 나란히 달리는 스테파니와 미츠의 모습을 끝으로 에피소드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의 10분 명화 극장 베이워치 재미있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시간 아깝지 않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트였습니다.